어? 3명이예요? 어? 3명이예요? 4명이예요 4명이예요 아 깜짝이야 어 잠 봐 잠 봐 잠 봐 2명이예요 2명이예요 아이씨 폭스 그 에코 오른쪽 봐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갑니다 왜 보이는 거 없음? 폭스 저 지금 제 레이저 가위키인데 저쪽 저 동그라미 하나 안되있죠 저기 저기 있어요 에코하고 에코도 지금 오른쪽이 있어요 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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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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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핀? 아핀? 형격전 하나 더 죽었어요 형격전 하나 더 죽었어요 오케이 쟤 위협해요 동원 가까이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알파, 폭스, 왼쪽, 에코, 브라보, 에코, 저 오른쪽 경계, 이동 없습니다, 오른쪽 없어요 에코 계속 경계하고 있어요 오른쪽 서스 에코하고 아이파 자리 바꿔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이팟 뒤에 후방 경계하면서 따라와요 우리 폭스, 에코, 전진 시민 툴 인사 에코 손 잡기 손 잡기 손 잡기 손 잡기 손 잡기 보내드립니다 오우! 미션으로 진행해 나는 민간인 때문에 수우질 못 샀다 너 민간인한테 곁쳐가지고 안 보였어요 아 나도 봤지 소방 경계하느라 좀 늦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혹시 거기 경계하고 있어요 에코가 보였까? 네 신하고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어요 이건 토크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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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스다운 서스다운 에코 이거 위주 좀 박아요 내가 후방 볼게요 지금 상반신이 많이 피해보습니다 혹시 지금 부상 많이 심해요? 상반신이 많이 심해요 지금 빨갑니다 매질 설치 완료 자 내려갑시다 잠시되기 에코, 에코 뒤쪽으로 붙어 고맙습니다 알파 타기 알파 알파 열차 안으로 들어가고 제가 바깥쪽으로 갈게요 폭스하고 에코도 열차 안하고 바깥쪽으로 돌아둔 전진 신신 나중에 추천돼요 신신 나중에 추천돼요 컨택 이제 출발해 이제 출발해 출발해 아씨 하나 더 있다 펑같아 투척 아파드 손 들었습니다 아파드 손 들었습니다 시민 하나 벽 대이시민 하나 있습니다 알파 치료하고 자사 완료 시민 하나 더 손을 올려주세요 손을 올려주세요 손을 올려주세요 손을 올려주세요 열차 클리어 폭스, 알파, 이거 수술했다 우측 열차 클리어입니다 좌측 열차 클리어 이것은 폭발 터비를 받은 침착 가사 부서지도 연결할 수 있어요 잘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저게 그 차량이 있었어요 뒤에 붙었습니다 갑니다 에코가 전방 경기하고 있어요 폭스는 이쪽으로 알파도 에코한테 가요 여기 문 앞에 있는 시민 좀 치울게요 네 치워요 다 치워요 폭스 그 지금 안에 지금 그 저기 함정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버거 때문인지 일단은 열리는 게 안됩니다 그러면은 차를 돌파현산탄총으로 해서 그냥 뚫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거리 해가지고 잠시 대기 너랑 에코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러면 위쪽 올라가서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에코 제가 얘 치울 테니까 그쪽 그쪽 앉아요 앉아 앉아서 여기 아래쪽 거기 잠시대기 몇 번 쏠까요? 제사 한 3번 왔어요 어머에요 어머에요 저 여기 이쪽 검파이 와 놨어요 갑니다 잠시대기 이거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예 그 안 맞는 데까지 뒤로 물러서서 보고만 계세요 제가 오겠지 지금 갑갑하면 자 올라왔어요? 나이스 스탑 파이크 시작하겠습니다 나이스 스탑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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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스탑 위쪽 하단 위쪽 외모 힐 스탑 택 정신 azt 정신 정신 이쪽 아 파이크 파이크 아이카 상태 안 좋았는데 저희 합류 완료 에코 아이카 편지 몇 명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정형 잡았어요 정형 잡았어요 정형 잡았어요 정형 잡았어요 EMT와 트레일러들 정형 잡았어요 정형 잡았어요 아이카 헉 여기 엄청 크고 나아 여기 몰랐으면 조금 힘들겠다 아이카 아아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엄폐물이 없어서 어 그러니깐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 안쪽으로 들어가볼게 네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이거는 반면에 시빌레가 둘이 있는데 어디로 나갈 때가 있구나 아 여깄다 아마 반대편으로 가야 될 사람일까요? 네 반대편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됐을까요 따라 볼게 스텝할게요 스텝할게요 내게